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의 달력나이보다 노화가 빠르게 오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활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신호들 그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득문득 자기의 몸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 그리고 생활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빠르게 노화하고 있구나. 내 달력나이보다 나 주민동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달력나이보다 젊게 살면 주민동 나이는 44세인데 우리 신체날 41.2세 1.8세 전께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건강, 질병, 노화, 젊음 이거는 되게 복합적인 것들인데요. 그럼 무엇이 좌우하느냐 그럼 자기가 젊게 살기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보다 신경을 쓰게 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나의 몸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했구나 무심했구나 돌보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가지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달력나이보다 우리 신체날이 젊게 살기 위한 어떤 준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떤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샤워하고 난 다음에 부쩍 이렇게 욕실이나 아니면 욕조 이 바닥에 보면 체모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체모들이 부쩍 늘었다. 이건 이제 신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재생하는 어떤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어가는 것도 노화 우리 몸에 어떤 굉장히 필요한 부분까지 영양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는 어떤 신체 유지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나 최근에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했거나 식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셨던 분들이 이런 어떤 체모의 탈락이 일어나고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해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백질 섭취만 유의하게 단백질을 좀 섭취하시면서 식이서물이 잘 섭취하여 혈액순환에 좋게 하면 이 부분을 부쩍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쩍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부쩍 많이 받았거나 식습관에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먹는 걸 신경을 못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규칙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무릎이나 정강이에 갑자기 멍이 부쩍 많아졌다. 그러니까 목욕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정강이나 무릎 위쪽 이런 데 보면 걸어다니면서 부딪히는 부 있죠. 그게 멍이 부쩍 많아졌다는 건데 이거는 혈관이 그만큼 약해졌다. 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모세혈관이 약해지는 것. 그리고 피하 피부 조회적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또 주의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혈관의 회복력도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는 거죠. 혈관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멍이 들었다고 혈액 원고 질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혈관이 약해지고 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어떤 피부의 어떤 조직이 약해진 것들을 나타낸 것이고 이 부분 자체가 노화의 하나의 정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염식 그리고 혈관의 청소부인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뚜껑 돌리는 식품들 돌려서 빼야 되는데 뚜껑 돌리는 식품들을 5년 중에 더 이상 먹지 않고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에서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리려고 하면 소나기가 아프거나 힘이 없어서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리고 나면 이쪽 전안부가 이렇게 얼얼하게 아프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후유증이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손목 힘 그 다음에 소나기 힘인데 이것은 신체 근력의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해지면 서지 않게 되죠. 서지 않으면 또 약해집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우리 병원을 찾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이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주먹 이게 지는 게 굉장히 별 거 아니지만 이렇게 지시면서 소나기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손도 털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팔굽혀기 그래서 악력 소나기 힘 전안부의 힘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약해지면 나중에 생활상에 어떤 불평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40대나 50대분들한테서는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60대 70대 분들은 이런 걸 돌리지 못해서 못 먹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아 내가 노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본인이 근육운동을 굉장히 게을리하거나 꾸준히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상체 근력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당신이 좋아하는 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입어보면 허리에는 빡빡하게 맞으나 다리는 흘렁을 합니다. 특히 허벅지가 흘렁을 합니다. 자 성장호르몬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노화의 변화는 근육은 감소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은 줄어들지요. 복부 쪽의 지방은 늘어납니다. 옷을 입었을 때 배는 깍 쬐는데 우리 허벅지 아랫부분 바지 부분은 흘렁흘렁하다면 분명히 노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만들어야 되죠. 걷기를 조금 더 열심히 걷고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고 걷기를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고 절식하라는 신호입니다. 노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보습크림을 교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어? 옛날에는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개씩 썼는데 요새 1주일이나 2주일마다 보습크림이 다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에 어떤 보습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갑상승 기능이나 당뇨 특히 당뇨가 이제 피부에 건조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거든요.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해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분 습취죠. 보다 수분 습취를 조금 더 충분하고 적절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몸의 혈액의 어떤 염증들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면에 변하죠. 옛날에 베개에 얼굴을 대면 바로 잠들고 자다가 깨어나서 그랬던 것이 옛날입니다. 이제는 누워서 자꾸 이렇게 자기만 자기에서 노력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자다가 깨어나서 잠붙던 적도 많고 새벽에 이칙 잠이 깬다면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은 멜라토닌 그리고 우리의 수면 위생의 리듬 그 다음에 뇌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좌우하는 수면의 단계가 혼돈이 생기는 거죠. 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면 위생에 대해서 깊은 잠을 자거나 노화를 방지하는 잠을 자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침실의 어떤 환경, 불과 소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침대 환경을 극도로 간결하게 하고 온도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빨리 걸어라. 왜 이리 느리냐. 자 우리가 노화가 왔을 때 가장 줄어드는 것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확인한 변화가 보폭이라든지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운동의 부족이나 근육의 부족, 민첩성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걷고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나이를 부쩍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절약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 살아온 과거가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잘 관리했는가가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 마음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의 얼굴은 그가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안색, 눈빛, 피부의 탄력도 그런 게 다 좌우되는 거죠. 외모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또 우리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뭐 큰 돈을 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발라줄 거는 발라주시고 보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어떻게 보면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보톡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고 찡그리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남에게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노화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찍은 사진을 요즘에 보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주름살이 많아져 보이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 분명히 노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화되고 있는 것은 자기는 몰라요. 어쩌다가 본 친구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그런데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친구와 찍었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친구 옆에서 부쩍 자기가 주름살이 많아지고 이렇게 노화가 되고 있다면 분명히 자기 몸에 노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는 옛날에 친구 만나기만 해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랬는데 친구 만나러 가기가 싫어졌다. 우울증의 징조죠. 그런데 이럴수록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우리의 노화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만나기 싫더라도 만나시고 그러다 보면 또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호르몬이 있거나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노화의 원리는 혈관의 염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거죠. 호르몬의 세태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멜라토닌의 세태로 인한 우리 몸의 호르몬 불균형 근육의 세태와 지방의 증가로 인한 기초대사량의 감수로 인한 활력의 자아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갱년개혈이 생기는 정서적 우울증들이 맞물리면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나이인 신체 나이 달력 나이를 좌우하는 신체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 나이입니다. 마음 나이를 정기화하려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의외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쉽습니다. 주치를 만드시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아십시오. 근육부자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저는 팔굽혀기, 스커팅, 걷기, 잇몸 밀키기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십시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당신의 노화를 방지해줄 겁니다. 모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단백질 섭취에 대한 어떤 욕구가 떨어진데 의무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단백질에 들어있는 지방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식이섬유로 이것을 보상해 주십시오. 자기 전에 반신욕하거나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걷고 햇빛을 쬐야 되죠. 신체 나이 평생 정께 유지하는 그것을 또 결정하는 마음 나이가 항상 청춘인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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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